저쪽에서 지금 비구름이 멀리 오고 이비와 우와 비구름 모양 특이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비구름들은 지나갔습니다. 아까 비구름들이 몰려왔던 저쪽지역, 북쪽 방향에서 비들이, 구름이 거친 모습들이 보이고요. 쭉 보시면, 이제 습검았던 비구름들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. 아마 지금 비는 저쪽지역, 저쪽지역에 비가 많이 올 것 같고요. 이렇게 보통 정오시간대 12시쯤 전도를 해서 비가 싹 한번 쏟아지고,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순식간에 사라지고 벗습니다. 예, 이상 자카르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